디얼! 8월에 태어난 엔진 똑똑! 엔진 있나요? 선우가 왔습니다! 제가 8월 생일인 엔진을 축하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8월 시작도 엔하이픈과 함께하는 거 아시죠? 항상 엔진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엔하이픈이 될게요 8월이 지나면 가을이 오는데 가을고 엔진과 함께라서 더 더 더 더 기대가 됩니다 생일 축하해요 엔진 엄지에 우선 연구소 아래로 아래로